대구에서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대구시가 5년마다 만 9살에서 24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앞서 제정된 곳은 서울과 광주, 경기와 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으로 대구경북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있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